와.. 4대형! 야.. 야 우리.. 아.. 우리 너무 완벽한데? 우리 위너스까지 기세 이어갑시다. 폴리 어셋션.. 어 포로하? 어 이거 이러면은 약간 테란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저기.. 아니 저기 테란 나오는데 그 뭐야.. 변렉이나.. 내가 먼저 하자. 내가 렉이 좀 애 뜨고.. 내가 먼저 할게. 유영진 나올 것 같아. 화나서 지금.. 원래 유영진 화나면 나온 스타일이야. 아니 유영진이 안 했을 텐데.. 어셋션 싫어해서.. 근데 그러면은 조기석이야 이거 무조건이야. 그러면 내가 해도 상관없잖아. 어.. 형 조기석한테 앉히잖아요. 아이씨.. 어 영진이 형 아니.. 앉은 마지 이씨.. 어 가자 가자 가자. 자.. 일단 원 게이트.. 일단.. 그 뭐야.. SCB는 한 7개 몰았는데.. 자 변렉이 이거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거 무조건 버려야 돼요. 이거 절대 못 막아요. 변렉이가 아니고 윤중이 형이 없구나.. 어.. 자 윤중이 형 이거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막으면 말해야 돼 이거. 그냥 바로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오케이.. 버려. 그럼 이거 변렉이가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입구쪽에다가 벙커 박는 게 까다롭다 그랬거든요. 쟤 드라군이 못 내려와야 돼. 근데 조건이 언덕에서 잘 안쳐지나? 어 이거 언덕에서 짤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어? 나이스 하나껏. 엑시비를 잡아야 돼.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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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올라와주면 개 때.. 아니.. 이렇게 해서 넥서스 만약에 못 깨면.. 이제 투나가 뜰텐데.. 아니.. 프로브 한번 싸워 같이.. 그치.. 아니 싸워서 이거.. 지킬만 해봐.. 아니 엑시비가 안 올라왔잖아.. 지금 기석이 형이.. 아.. 들어왔나.. 아니 괜찮.. 들어와.. 프로브 컨트롤 좀 해봐. 아니 지금도 일단 막아지면 돼 이 상태에서. 테라 후속.. 막아지면 이겨. 아니 이거 넥.. 넥보다 더 안 좋아 이게 사실. 이게.. 어 넥서스를 안 깨고 이렇게 하면 넥서스는 안 깨고.. 잘 맞는다. 아니 이거 올라올 거면 마린 후속으로 계속 찍어야 돼. 그래.. 그래.. 어.. 이거 괜찮은데? 그냥 넥.. 넥을 못 깨 이러면.. 마린이 없어. 근데 올라올 건데 왜 씨를 안 올라왔었지? 아니 마린이 없어. 아니 마린이 없잖아. 야.. 야 조개구이 마탱이 많이 갔는데 여행님들? 그니까 지금 프로 많이 죽었어도 마당이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아니 지금.. 그럼 에시비 왜 던져? 이거.. 이거 마인박을라고. 아니 앞으로 땡기면 되지 이거. 아니 하나 던져. 던져.. 던져도 돼 진짜. 아 던져 던져. 아 택겨나이 까다로울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거 깨도 돼. 에시비가 고칠 그.. 그게 없어서 진짜가. 에시비 점사해 그냥. 오케이. 아 좋은데? 이거 질럿 나와야 돼. 센스있게 질럿. 인정? 던질거면 질럿 나와야죠 여기서. 어 질럿 나와야 돼. 이거 택견으로 할라그러면 안 돼. 질럿 나와. 아.. 아.. 오.. 나패드 나패드. 피 많은걸로. 오케이 오케이. 택견 한번만 더. 한번만 더. 두개로만 해 앞에 두개.. 두개로만 해. 아 형 두개로만 해. 아 뭐 다 움직여. 됐다 됐다 됐다. 야 터졌다 이거. 진짜. 와.. 이거 좋다. 터진건 아니지않아요. 아 근데 좋은건 아닌거 같은데. 어 터진건 아니에요. 일꾼이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어 그러네. 일꾼 많이 잡혔네. 근데 완전 게임 망할뻔한거 이제. 그치. 좀 할만한거 아니야. 후속 마리만 뽑았으면 깼으면 게임 터졌지 진짜. 잠깐만 아닌거 아닌거 같은데 윤중아. 이거 설마 왼쪽에 싹 움직이면은 이거. 아 이거 탱크와가지고 설마. 어 졸나 불안하다. 어. 탱크와서 이거 살짝 뒤로 빠지면. 이 아니야. 어 거의 아니야 형. 왜 아니야. 지금 이거 탱크올까봐. 앞에 있는 최대한 마인 제거하는건데. 어. 오오. 아 빡세다니까. 모드가 우선인데. 아 빡세다니까 모드가 우선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냐. 아니 일꾼 숫자는 지금 많은데. 이 탱크 조이기가 무서워. 모드 조이기. 아 펑크박을거 아니야. 아 잠깐만 여기다 펑크박는다고. 아니 옵저버가 생각보다 많이 느려. 아 느리네. 아 잠깐만. 야 짓는거 봤잖아 이거. 뒤로 한개 던져. 뒤로 한개 던져. 뒤로 한개 던져. 어. 뒤로 아 던져 던져. 아니 드라운 다 출발해봐. 지금 다 출발해야돼 이거는. 이 막자라. 갱막자라. 아. 어. 망가막막막막막막막막. 됐다 됐다. 땡겨 땡겨 땡겨. 땡겨. 와 이거 미리마스탕인데 진짜. 마리위Pre HYDM week 1. 아 이제 진짜 터질 수도 있겠다. 이제는. 아 이거 지금 공일업인데. 공일업인데. 김인종 시원시원한데. 맞아 이거. 성도 잘했다. 성도 잘했다. 오케이 땡겨 그냥. 빼앗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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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지금 테란이 보통보다 유닛이 많아. 이 헛테란이 아니라 공일업 쪽으로 엄청나 있잖아 그랬어. 어 들어 들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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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왜 이래. 7패이야 7패. 아 황금불속에 감사드네. 빼앗해 빼앗해 빼앗해. 어어? 근데 우리는 캐리어가 모여있다는 거 인정? 좀 특이하다 확실히. 여기서 업테란이 했네. 우리 캐리어 4개 했습니다. 오케이. 캐리어 넣어서 변수 없어보여는데. 아 자기네 떠있어 벌써. 형의 2등이 공동 2등이라서. 형이 재분배해줘. 공동 2등 사다리. 사다리 타겠습니다. 사다리. 뭔 소리야. 어 아니 몽씨는 기다리시면 돼. 어 형 아니 빵개발을 준비한대요 몽이 형. 아니 씨마세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현재야. 말을 만들면 말같이 되는거야 이 양반아. 나 안해 아 나 을이 그딴거 하지마 나 안해. 아니 뭐 나 아직 안 끝났는데 너 남겨줄 수 있는데. 아 나 안해 그냥 둘이 먹어 그냥 나 안해. 야 변이. 금액 분배해주세요 변시겠어. 어 나 안해. 야 분배하면 돼. 아니 이거 을이 한번 보여주면 몰라. 이거 을이 한번 보여주면 몰라. 한번 보여주기만 해봐. 그럼 깨모형 150개. 나 150개. 야. 나는 나는. 그럼 남겨 못 끼겠어. 나는. 나 뭐 50개라도 주는거야. 제가. 50개만 할게요. 아 뭔 소리야. 뭐야 이거. 아 뭐 이거 챙겨줘야지. 위너스에서 활약할거 아니야. 나 150개 다 모으셨는데. 여기서 몽이를 100개를 채고 싶다고. 현지가 그래. 의리가 아니네 확실히. 팀장다워. 나이스하네. 나이스해. 아니 진짜. 나는 을이 다 치킨사람이라니까. 아니 근데 잠깐만. 잠깐만요. 근데 잠깐만. 이거. 아 공이 업이야. 캐리어 버리고. 세라티 업이라고. 이제 이 업 된다. 업이 좋아. 어 저거 빼야돼. 업이 좋다고. 기다려봐라구. 잠깐만. 게임이 끝나있어 지금. 야 우리 치킨 개맛이 형님. 아 또 100개로 또 을이 사다리. 잘 먹었다 형님. 100개. 아 오케이. 아 안정권이네. 오케이. 아 키를 터지면 안돼. 에에에. 아니 근데 확실히 김윤중이 약간 조기석 킬러네. 보니까. 와 들어 한시도가? 야 한시로 뭘만하면 체크하면 너무 좋은데. 야 이거 한시 체크하면 변수차단. 변수차단. 야 변수차단 너무 야무줄다. 이거 몇십 가지 차단에. 이거 몇십 가지 차단에. 아 이거 진짜 변수없다. 이러면 너무 좋지. 이게 뭐 갑자기 뭐 클로킹 레이스가 툭 튀어나오는거 아니면 이제 안돼요 이게 패 캐리어야 와 원래 8캐어였는데 이게 캐리어가 이렇게 많은데 업그레이드까지 잘되있고 점 리어가 절대 안지는 상황이야 이게 와 나이스 캐리어 컷 나머지인데 빼고 이거 빼고 와 좋은데 아 지금 어떻게든 점 사려고 그러는데 이거 손해요 야 이거 와 나머진 나머지 야무지 아 김현정 오 또 2세트도 김윤중 좋아하나 어센션 오 그니까 이거 점 센션 바로 이어지는데요 이거 오 윤중이 형 뭐야 발런치고 싸움 이겼어요 프로 무궁이샤 프로 무궁이샤 잡는다 한방 한방 아 아 미친다 잡았다 잡았다 이거 잡았어 무조건 잡았어 아니 형 이거 하면 딴 짐 못하는데 야야야 그냥 그거 해 태그타 아 3등기간 8년 지었어도 되는데 이상한 감사합니다 아 지금 질러나간걸 못봤어 저거 열두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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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첸시쪽에 링 한개 세워놔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쌩까지일거 같은데 끝날그림이야 지금 끝나겠는데 이거 오케이 가자 나이스 가자 질러 뷔닝이다 이게 원래 뷔닝이 여기서 있어서면 이거 아예 지러를 못쓰는건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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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써있따 피해 많이준다 나이스 잘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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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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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되면 개이딩이 진짜 완전 세신데 이거는? 게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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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김윤중 나이스! 야 근데 이러면서 3등이! 3등이! 3등이 질러! 아예 못보고 있어 아예 아니 와 나이스! 아! 김윤중 오르킬 가나요? 와! 다중다! 다중다! 반응이 없는데! 반응이 없는데? 오! 끝났는데? 김윤중 뭐죠? 아니 이거는 끝났다! 이거 토스가 좀 괜찮은 맵인데 이 정도 털어놨으면은 아니 이거 다크드랍이야? 오! 다크드랍까지다! 다크드까지? 야 이거 한두열 이거 오늘 자신놈 가지고 들어왔다 그냥 패스트 2연패 안 돼? 패스트 2연패? 네? 이제 간다 다크드랍 내가 하고 반응 못해 이거 다크드랍 아니야 이거 질템 태웠어 아니 다크드 한 개 타던데 아까? 내가 많이 갔는데 게임이 아니 그니까 다크가 안타있어 한 개 타있어 한 개는 한 개 타는 거 봤어요 다크 하나? 좋은데? 한 개부터 썰고 오 두기네 오 두기네 오 두다크 투템이네 그치 오 두다크 투템 나이스 오 바른데 뭐 바른데 바로 바른데 근데 힘들어 세기야 세기 이러면 삼땡에 질러? 이러면서 앞마당에 템플로 떨구면 되잖아 그냥 앞마당 앞마당 떨구면 돼 나이스 야 앞마당 앞마당 너무 맛있겠다 그냥 떨구 야 앞마당 저거 떨구면은 대박인데 안 마당 간다간다 이거 못보고있다 이거 한두일이면 못 보다 한두일이 싹 초크! 싹 초크! 김윤주 형 좋아요. 너무 좋아. 어? 아마도 왔어요. 스톰. 아니, 이러면서 윤중이 형이 아쉬운 게 원래 지금 넥 하나 그냥 지어놓으면 진짜 깔끔하거든 상황 자체가. 그지? 인정?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이제 러셋 끝나가지고 이제는. 야, 거로템 왔다. 지금 노래만 부르고 있을 것 같은데. 야, 거로템. 스톰. 스톰. 아아! 아, 속만 내밀었다. 야, 이러면서 질러 또 달려와요. 질러. 끝났습니다. 옹아. 네. 그 뭐야. 요즘 만난 여자 있어? 여자가 만처형이잖아요. 여자 많다고? 네, 저는 뭐 만처형님. 아, 나는. 나는 좀 생길 것 같아, 나는. 에? 나는 좀 생길 것 같냐고. 형님. 저한테 말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돼? 나도 물어볼 수 있잖아. 형님. 깔끔하게. 형님 위치를 설명해 드릴게요. 위치? 내 위치? 네. 형님은 저기 이제. 막 헌팅포차 이런 데 절대 못 가고. 막 밤과 여름 사이. 7080 트렌드. 약간 고런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형님. 이거 한 번 찌르긴 할 텐데, 질러. 질러. 계속 찍는 거 같은데, 아예. 아까워서. 아. 야, 입구 왜. 아. 아. 아니, 왜 입구에 질러시 제대로 안 써 있어. 원질. 원질 빼고 발려야 돼, 이거. 아니, 이러면 이제 근데 멀텟어로. 출발해야지, 형. 출발해야지. 안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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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좀 아쉽다. 아니, 보여줬는데. 이러면 성대가 좀 편해지긴 해, 이게. 아, 이건 좀 아쉬운데. 저프로도 질러시랑 같이 나와야 돼, 그치? 3질이라. 지금 앞마랑 같이 찌르면서 멀텟으로 이겨야 되는데. 아니, 이멀텟은 토스가 좋아, 지금. 발업되기 전에. 자, 가자. 이멀텟은 토스가 좋아요. 딱딱이로 가, 딱딱이로. 오케이. 아, 씨. 아, 피를 못봤었어. 이거 생피인데? 저걸린.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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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지금 상태. 좋아. 나 지금 좋은데? 지금 좋은데? 촉촉. 촉촉해. 좋아, 좋아, 좋아. 이러면서 이걸로 올라가, 올라가x2 올라갔어야지, 아 조금 무섭다. 나이스. 야, 저,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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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아쉬운데. 근데 기재링도 한기 나갔으면 좋은데 두기라서 애매하다 막으러 가네 막으러 가네 그래도 나이스 드론 오 잡았다 나이스 드론 드론까지 잡았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 투링이랑 안 털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안 털리기만 하면 제발 잡혀라 아아 컷에 저거 절대 잡히면 안 돼 아 이거 김성대 앞마당 몰래 스파이어 쥐새끼 이거 그치 성대가 환경적이네 종모로드로 가려놓으면 안 보이거든요 이거 이런거를 원컷에어로 체크를 잘해야되는데 아아 아니 지금 테크 타이밍 때문에 아니 질템이 우선이야 이거 주로 개깡팬데 주로 개깡패야 근데 아니 근데 이거 봐봐 김성대 삼가스파하고 이거 뮤탈이야 이거 아니 아니 질템이 우선이야 이거 뮤탈보다 질템이 우선으로 나갈 것 같아 그림 자체가 오 그러면 다행히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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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면 돼 지금 다행인데 이거 시간 벌리면 안 돼 여기서 아 잠깐만 야 아니 아니 교환되어야 돼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좀 타이트하게 먼저 가야돼 아니 이거 나 무조건 빌거 같은데 이거 절대 못 막는다 일단 병력 자체로 절대 못 막아 이거 질템을 나 무조건 빌거 같아 이거 스톰 조금만 아예 뮤탈 찍을 쌓이지가 안나오다 이거 지금 두판을 못찍어 타이밍이 투스가 훨씬 빨라 지금 히드라 안찍어 그냥 밀리니까 몰라 거기 지금 찍혀있는데 너무 좋은데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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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스톰 끝났어요 게임 끝 게임 셋 셋이 가고 아 끝 게임은 뭐 먹어요 아 나 네 주정보리 싣고 주정보리 형 뭐 먹어요 주정보리 아 텐션 개떨어지네 깨머 형 때문에 왜 아유 혼자 먹어요 형 같이 이 시간에 입에 반거 안들어가면은 네 힛 빠질 나이야 그렇긴 한데 좀 서운해요 형 뭐 먹는지 정도는 알려줘야 돼 아 질렀다 나이스 다 받았다 야 오늘 좀 칠까? 어 어 존나 잘하는데? 오늘 진짜 느낌 있는데 진짜로? 오 잘해 잘해 오늘 아 잘하는데 어 진짜 오늘 오늘 미쳤는데 오늘 너무 좋아요 지금 질렀 개깡패라서 아 스파이어 점수 아이스 야 이거 아 몸 지금 3길 아냐? 아니 그니까 이거 무슨 말이 필요해 우리 그리고 뽀왕 퇴퇴했잖아 우리 오 나이스한데 진짜로 이거 이제 유영진을 이겨라 안가? 아 아니 형 아이 4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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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윤중현이 이길거 같아 하는거 보니깐 변내기 남았는데 무슨 변내기를 이겨라지 저기요 반대로 변내기 어떻게 이겨 그런것처럼 게임을 너무 안했어 너무 안했어 형이 게임을 너무 안해가지고 좀 해줄 필요가 있어 어 인정? 그래서 이기면 형 증명하는거에요 증명하기 싫어요? 그냥 나와서 그냥 힘 빼라는 얘기인거 같은데 아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죠 형님 깔끔한데요 역시 아 일단 왜이렇게 무리하냐 아 아 윤중이형 판당 300개 걸렸다는데요 야 오늘 다 같다 아 어쩐지 다르더라 아 어쩐지 이형 다르더라 오늘 다르더라 야 느낌이 있네요 너무 깔끔한데요 이거 프로리더 최초로 12시안에 끝나는거 아니야 진짜 끝날지도 있어 그리고 존나 빨리 끝났는데 11시 반인데 그니까 오늘 야무진데요 와 옴니드라로 이겼다 옴니드라로 아니 김윤중 오늘 4승이야 4승 아 와 달큰 뛰어네 어 그래야 아 씨X 나야 아 아 방금 진짜 썼으면 어떻게든 됐을 것 같은데 무탈 먹었으면 제 네